산기슭에 지어진 집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산을 등지고 앉은 집은 한 면을 산이 막아주니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산은 바람도 막아주고 마음의 허전함도 막아줍니다 반면 벌판에 지어진 집은 바람을 직접 맞아야 하고 주위가 횡안이 뚫려 있어서 마음의 안정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산 아래 즉 산을 등지고 짓는 것입니다 벌판에 지어진 집은 바람을 막거니 와 겉으로 드러나 있어 그만큼 위험합니다 이번 대상 산택소는 단순히 산 아래에 있는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모든 건물은 외벽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사는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외벽은 산이고 연못은 방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면 회사 자체는 산이고 그 안에서 일하는 곳은 연못이 됩니다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것 안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이러한 구조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경에는 군대가 있고 군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산이고 이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이 연못입니다 국가정부는 산의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백성은 연못입니다 경찰이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이것이 산의 역할입니다 운동경기장에 있는 응원단은 어느 한편을 응원하는데 이는 겉으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의 팀에 힘을 실어주고 선수를 격려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을 보면 의존하는 사물이 있고 보호하는 사물이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가 그렇고 어른과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도 몸을 보호하는데요 이때 옷은 산이고 몸은 연못입니다 방패와 우산도 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피부가 있고 그 안에 오장육부가 들어 있습니다 물건을 감싸고 있는 든든한 상자는 산이고 그 안에 든 물건들은 연못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국가나 단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출된 존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밖에 나가서 경쟁합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성금을 모으는 것도 산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개인이 조금씩 돈을 내는 것은 연못이고 거기서 모아진 돈이 쓰이는 것이 산입니다 뽀한 국가 재정은 백성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아래에서 위를 받들어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래를 덜어 위에 보탠다 하여 배명을 손이라고 하였는데 위에 쌓인 돈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이는 것입니다 만약 땅을 파서 둑을 만들고 그 아래 연못을 만든다면 연못은 흙을 손해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이 물을 연못으로 흘려보내니 상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색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진완 때 이순신 장군이 외군의 총탄에 맞았는데 이때 장군은 그 사실을 병사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상처를 입어 위태롭지만 겉으로는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옛날 선비들이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도 겉으로는 의젓했고 추워도 당당한 모습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영웅도 속으로는 외롭고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강하다고 속도 꼭 강한 것은 아닙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실체를 그대로 밖으로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그것을 억누르고 욕심이 나도 자제하고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나 소인배들은 내면을 감추지 못하고 겉으로 모두 드러내고 맙니다 겉으로는 상같은 자세를 취할 것이며 속으로는 평화를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수만 년 전 인류는 농사라는 것을 몰랐고 나무 열매나 사냥을 통해 식량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현자가 농사법을 발견했습니다 땅을 파고 그 속에 씨앗을 심으면 곡식이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전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농사는 풍래의 괴상에서 실마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괴상은 땅으로 파고 들고 또한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는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 풍은 나무가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는 농기구와 닮아 있습니다 땅을 파는 괭이는 손잡이가 있고 날이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손잡이는 풍이고 단단한 금속으로 되어 있는 날은 뇌에 해당합니다 나무로 조정하고 쇠로 뚫는다는 것이 풍래에게 모습입니다 헝거풀 꿰맬 때 바늘이 천을 파고 들고 실이 뒤따라가는 것도 같은 뜻이 있습니다 또한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깨끗이 마무리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래익입니다 끝을 잘라낸다는 의미로 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울퉁불퉁한 도로를 말끔히 포장하는 것도 이 괴상으로 거친 땅이 뇌이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 풍입니다 만물은 상하의 괴상으로 모두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물을 괴상으로 나타내다 보면 서로 다른 내용이 알고 보면 같은 뜻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상 이면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다 보면 서로 달라 보이던 사물이 하나로 인식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은 단순해지고 무한한 사물을 유한한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한히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세상의 뜻을 개강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64괴는 모든 사물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행동의 종류도 무수히 많지만 그 뜻은 주역의 64개 괴상으로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농사와 평등이 어떻게 서로 같은 뜻이 될까요 농사는 씨앗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고 평등이란 일정한 모습입니다 풍뇌익은 위를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으로 평등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물은 형상을 통해 그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풍뇌익은 어린아이가 뒤에서 엄마를 잡아당기며 함께 놀자고 하는 모습으로 아래에서 당기는 것이 뇌이고 밖으로 나서려는 엄마는 풍이 됩니다 이는 배가 정박했을 때 물결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닻을 내려 고정시키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런 형상은 사람이 행동할 때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생기는데 이자가 풍이고 뇌는 원금입니다 물건을 살 때 덤으로 받은 것이 풍이고 본상품은 뇌인 것입니다 사물은 핵심이 있고 그 주위에 맴도는 것이 있습니다 풍뇌익 괴상을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뇌익 군자이 견선 즉천 유과 즉계 풍뇌익 괴상에서 군자는 선을 보면 행하고 악행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풍은 버린다는 뜻이고 뇌는 내게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잡다한 사물을 접할 때 핵심과 들러리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가려내라는 뜻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사람을 물고 개는 뼈다귀를 문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는 공격하는 목표를 바로 보지만 개는 공격하다 말고 뼈다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으로 행동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요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요점은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물이 담겨 있는 것이 연못입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물뿐 아니라 무언가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연못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에 더해 담을 수 있는 것도 같은 뜻으로 봅니다 방 안에 아이들이 모여 있거나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릇 자루 주머니 서랍 지갑도 연못이고 국가도 연못입니다 국가는 그 안에 백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는 담고 있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주는 만물을 담고 있으니 그릇에 해당합니다 세상이 바로 그릇인 것입니다 사물은 담겨 있어야 편안합니다 들판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즐거움, 기쁨 등이 담겨 있을 때 느끼는 것으로 이 또한 연못으로 표현합니다 정원이란 것도 비록 풀밭이기는 하지만 울타리가 쳐져서 외부와 경계가 지어지면 주역에서는 연못이 됩니다 집을 보면 집 주위에 담이 둘러져 있고 그로써 마당이 생깁니다 이것도 연못입니다 대문 밖에 있는 마당은 연못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둘러 쌓여 있는 것, 보호받는 것이 바로 연못인 것입니다 엄마의 품, 조국의 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는 것의 종류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은 책이 모여 있는 곳, 즉 책을 담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책 자체는 어떤가요? 책은 그 안에 지식과 사상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일종의 그릇이 됩니다 주역에서는 그저 택일 뿐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에는 글이 있는데 글에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글자 하나의 거대한 뜻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문명 초기에는 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글이 생겨났는데요 이때가 바로 문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글은 책에 담겨 그 사상을 후세에 전합니다 세상에 글만 한 기능을 가진 존재는 다시 없습니다 글은 옛 성인이 택천 쾌괴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원전은 전하는 바 이는 택 안에 하늘이 담겨 있음을 본 것인데 하늘은 바로 정신 즉 뜻을 표현하는 암호입니다 짐승에게도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을 글이 없다는데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로써 인격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시 택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택은 그릇인데 그것은 크고 작음이 있고 놓인 위치가 있습니다 땅 아래에 큰 그릇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크든 작든 이것이 하늘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이 너무 높이 있지 않은가요? 이는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첫째는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충분히 채워졌다는 것으로 마음껏이란 단어가 이것입니다 이 역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릇의 예로는 하늘 위에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구름을 들 수 있는데 이 구름은 머지않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직위도 너무 높으면 조심해야 하고 욕심도 한이 없으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것도 적당히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편안할 때 그것이 무너질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행복은 오래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채워넣는 것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허응이나 자랑, 헛된 명예보다는 빛나는 인격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이 괴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택상어천쾌, 군자의 시로끄파, 거덕짓기 군자는 택천쾌의 상황에서 녹을 베풀어 아래에 도달하게 하고 덕을 지키며 해서는 안 될 일을 꺼린다 공자는 백성들의 무한한 욕구를 가상히 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택천쾌, 하늘을 다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자는 백성의 욕망을 돌봐야 하지만 자신은 덕을 싸는 것을 목표로 삼고 반드시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하늘 위에 연못이 되지 말고 지킬 것을 잘 지키며 남의 욕망을 어느 정도 수용해 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도 넓습니다 군자는 할 일도 많고 지킬 것도 많습니다 사람은 욕심보다는 안전의식에 충실해야 합니다 욕망과 노력은 다른 개념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전진의 요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들 중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사람이 오다 가다 만난 경우 길을 가다 돌부리를 차는 것, 주식의 가격, 질병의 발생, 자동차 사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실은 세상의 대부분 현상이 우연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역에서는 하늘 아래 부는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바람이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제멋대로 불어가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저 불어간다는 점만 선택해서 얘기합니다 높은 곳의 바람은 지나간 1등을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는 오는 바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바람을 맞이한 순간이라면 우연 현상이 모두 여기에 숙합니다 이는 갑자기 일어나서 종잡을 수 없는 경우를 일컫는데 사람은 애써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합니다 미리 알아서 잘 다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 현상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것을 필연이라고 하는데 점치는 행위는 우연 현상을 필연과 결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옵니다 점의 진실성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분량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정신의학자 카융은 동시성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점의 실용성 내지 진실성을 얘기했지만 동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연이어서 점의 뜻을 다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우연히 일어난 현상을 하늘 아래 바람으로 표현하는 이유만 알면 됩니다 주역은 하늘 아래 바람처럼 돌발적인 사건도 다루는 학문입니다 징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예시된 현상을 말하는데 점이 바로 그것이고 꿈도 그런 용도로 해석되곤 합니다 징조란 실은 모든 현상이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불길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어떤 현상이 나쁜 기분을 만들 때 사유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연 현상을 다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개념일 뿐입니다 물론 징조라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조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그것은 우연히 발생합니다 세상 일은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중에서 유별난 일이 있으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 그것을 징조로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천풍국의 상은 유별난 현상이 발생한 것을 뜻하며 이럴 때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앞날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 중에 운명을 첫째로 들었습니다 죄상한 현상을 어떻게든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운명을 경계하기 위함일 뿐이지 결코 소심한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만사를 살얼음 발듯하라는 옛사람의 가르침이 바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천풍국 괴상의 형태를 다른 괴상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풍국, 천산돈, 천지부, 풍지관, 산지밖, 공위지 여러 괴상을 나열했는데 여기서 무엇이 보이나요? 음이 아래에서부터 잠식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상의 근저에서 음습한 현상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풍국 괴상은 바로 그런 괴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때 경계심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군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바람의 냄새로 비가 올 것을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역의 천풍국을 느낀 것입니다 길을 떠나려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운다거나 좋은 자리에서 공연이 누군가 질투심을 내거나 모두 찬성한 일에 누군가 이유 없이 반대하거나 하는 게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천풍국은 우연현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럴 때 징조라고 하는 것인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구두꾼이 끊어졌다고 합시다 이것은 무슨 징조일까요? 이는 계약 파기나 배신을 당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산풍국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아내가 아프다면 이는 천풍국으로서 가족의 불화를 뜻합니다 잔칫집에 가려는데 체했다면 이는 택풍 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대하던 일이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징조를 해석하는 방법은 발생한 사건의 괴상을 알면 됩니다 이는 괴상에 해당하는 유사한 사건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프랙탈 현상이라고 하는데 부분과 전체가 닮아있다는 개념입니다 부분은 즉 징조이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징조해석은 사물을 괴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야 가능합니다 주역의 괴상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물을 찾을 수 있다면 미래가 보이는 법입니다 주역은 만물을 분류하고 그것의 미래를 추적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사소한 행동이 운명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에는 그림자가 있듯 미래의 그림자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천하 유풍구, 후이시, 명고 사방 왕은 명을 내려 사방에 고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계 경보를 발령한 것과 같습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음산하면 왕은 넝을 바라여 백성을 계도하고 주의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천풍구의 풍은 나쁜 기운이 도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심이 흉흉해지거나 국경 분쟁이 심해지거나 질병 등이 도는 걸 하늘 아래 바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단이 심해도 오이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우연이란 일단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불쾌한 일이라면 더욱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양의 기운이 도래하는 동짓날에는 자제하고 음의 기운이 도래하는 하짓날에는 부지런해야 하는 바 좋은 일은 그대로 좋게 하고 나쁜 일은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괴상은 땅 위에 연못이 있다는 것으로 이 뜻은 연못이 얕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다는 땅 아래 자리 잡고 있으니 깊은 것입니다 연못의 상징은 보금자리인데 우리의 가정이나 단체 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얕다는 것은 위태로움을 상징합니다 연못이 메말라 있는 것은 땅 위에 연못이니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든든하지 못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또 이사를 가서 아직 자리가 안 잡힌 상태도 낮은 연못으로 표현합니다 땅 위에 연못이니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위기에 처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방에서 재난이 도래하여 존재가 위태로울 때 쓰는 말입니다 주역은 이런 상황을 택지체 즉 땅 위에 연못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수에서 어떤 집이 노출이 심해서 누구나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는 아주 나쁜 것으로 해서 타는데 다름 아닌 택지체에 해당합니다 자본이 빈약한 사람은 언제나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어서 불안합니다 물고기가 얕은 물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위에 연못은 담길 것이 적고 테두리가 약해서 주변에 모여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깊이가 없고 아는 것이 적으며 천박한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물이 깊으면 그 사람은 속으로 깊고 행동도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택지체 괴상은 양의 기운을 끌어당기고 있어서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땅에 있는 음의 기운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 양 두 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는 약하기는 하지만 노력은 가상한 것입니다 소위 말에 안간힘을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괴상은 주거 불안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좌불안석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땅 위에 앉아있는 것은 노출이 심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외톨이로 살아가면서 겪는 불안과 같습니다 전쟁에서는 군대가 고립되어 언제 어디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은 외부의 변화로부터 얼마나 잘 견디고 있을까요?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사업도 근근히 이어갈 뿐 대수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오래 살 수 없으니 어서 벗어낼 것을 염원하게 됩니다 집이라는 것도 자기 집이어야 편안한데 이것은 깊은 연못과 같습니다 누가 쫓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임시직이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얕은 연못에 해당하는 집으로서 즐거운 곳도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풍을 갔을 때 튼튼한 집이 아닌 텐트에서 지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거리에 포장마차도 쉽게 마시고 쉽게 떠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은 무엇보다도 살아갈 곳이 안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도 안전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으로 마음과 몸이 안전한 곳이 있어야 하고 밖으로는 우리의 국가가 튼튼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러한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택상어지 최 군자이 제 융기 개불루 전쟁 장비를 수리해 두고 미연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항상 천재지변이나 전란 등에 튼튼히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펴 안전을 도모해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약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신을 강화시켜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얕은 연못은 날아가는 법이니 연못을 보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땅 속에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도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주역의 괴상이니 그 상징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풍은 딱히 바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생명력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씨앗도 풍에 해당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생명을 증식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풍은 원동력의 뜻도 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에 자금이 투입되면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사업은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약을 복용하면 병이 치료되는데 이것도 생명력을 주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풍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만 바람은 땅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힘을 더욱 발휘하는 사물로 이는 바람에 확산하는 성질로 인해 갇혀있으면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람이 높은 곳 하늘 위에 있으면 풍천소축으로 소비를 뜻하게 되니 지풍승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풍이 지에 들어가면 굳어있는 지를 흔들어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풍승을 부드러움 자체로 봅니다 부드러운 태도나 손길 등이 그것이고 은근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풍승 괴상을 보면 양이 깊숙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는 건전지를 갈아 끼운 것과 같고 지갑에 용돈이 두둑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지갑 풍 위에 올라서 있으니 이는 전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괴상의 이름승은 그런 뜻에서 지어진 것으로 사람도 내면이 건강하거나 돈이 있으면 날아갈 것처럼 전진하는 기상이 보입니다 관상법에 그 사람이 왠지 부드럽고 여유가 있으면 이는 지풍승으로서 운명이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성격에 있어서도 꾸준한 것은 지풍승에 해당하며 이런 사람에게도 같은 운명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 괴상은 앞에서 다룬 택지체를 뒤집은 것인데 운명도 그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곤란을 뒤집으면 행운이 되고 행운을 뒤집으면 두른이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또한 지풍승은 천례무망의 반대 힘으로 부드럽게 기운이 들어와 쌓이는 것입니다 천례무망은 급작스러운 것이고 지풍승은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땅 속에 들어간 씨앗은 서서히 발화합니다 실은 자연의 모든 현상이 그렇습니다 화산 폭발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한참 동안 준비가 이루어진 후 일어납니다 누군가 화를 내는 것도 사전작업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사회의 갑작스러운 현상도 충분히 기다려서 일어난 것이니 잘 살피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은 작은 단서에서 큰 것을 찾아내고 오늘날 일에서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공자는 이 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중생 목승 군자이 순덕 적소이 고대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승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덕을 따르고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을 이룬다 이는 땅에 심겨진 나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천천히 자라납니다 학문을 싸는 것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리함 없이 때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땅 속의 나무는 서두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때 나아갑니다 매사 순리를 따르면 기대한 작용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연못은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연못은 위치가 낮을수록 소둑이 큽니다 높이 있는 연못은 그것이 가득 차 있을 경우 아래에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은 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물을 담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택수곤 괴상은 연못이 높은 곳에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물은 바닥에 고여 있을 뿐입니다 재정이 바닥나고 금고가 텅 빈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마찬가지인데 음식을 먹지 못해서이고 배가 너무 커서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적은 경우는 모두 택수곤 괴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도 자세를 낮추면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스스로 잘난 척하면 사람이 모두 떠나가고 고록하게 됩니다 택수곤은 고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텅 빈 것은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데요 이 또한 택수곤입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는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텅 비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소인배는 욕심이 많아서 비어있고 또한 배우지 못해서 비어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는데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소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별것 없는데 그것이라도 뽐내야 하니 소란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릇이 비어있으면 매사가 곤란합니다 돈이 없으면 생활이 곤궁하고 먹지 못하면 뒤력이 없고 가정의 식구들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택수곤에 담겨 있는데 이 괴상은 결핍 외에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어딘가에 갇혀 있을 때도 택수곤에 해당합니다 메마른 연못은 물이 바닥에 깔려 있어 연못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는 군대가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과도 같고 사방에 산이 막혀 탈출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보호받고 있거나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환자가 병실에 갇혀 있는 것도 같은 뜻인데요 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그곳이 너무 넓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넓은 그릇에 담긴 물이나 길을 잃어 탈출할 수 없을 때 혹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을 때도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괴와 하괴가 있기 때문입니다 택수곤 대상은 속으로는 결핍이고 밖으로는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 두 가지를 참고해 괴명을 지은 것입니다 단지 이를 해석하는 데는 편리를 위해 한쪽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괴상들도 같은 형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산관계를 보면 산은 안개에 포위되어 있고 물은 산 위에 있어 편안하지 않습니다 곤란에도 종류가 다양한 것입니다 물이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곤란한데 택수곤에서는 물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에 공자는 처신을 알려주었습니다 택무수곤 군자의 치명수지 군자는 곤란한 상황에서도 본래의 의지를 지켜나간다 이는 초지일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의 사람은 곤란한 일에 봉착하면 좌절하고 의지를 상실하는데 이는 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한 번 세운 뜻을 굳건히 밀고 나가면 하늘도 이를 돕는 것이고 쉽게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언제나 곤란해서 현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우물에서 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우물은 세계 어디에나 있었는데 이는 땅속에서 나오는 물을 퍼올려 쓰는 것입니다 이때 우물에서 사용되는 물통은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나무 위의 물은 우물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양철이나 플라스틱 통이 사용되어 나무 위의 물이 우물을 상징하는 경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속의 물을 사용한다는 점이 요점입니다 기계를 사용해 물을 퍼올려도 우물일 뿐입니다 우물은 근원이 땅속 어딘가로 이어져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공급하면 우물인데 실은 물 외의 모든 공급선이 우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계속 나오든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든 연금이 나오든 모든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 공급되는 것은 다 우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땅에 물을 공급하는 것도 다름 아닌 우물로 해석합니다 괴상은 수풍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의 품은 공급을 의미합니다 엄마의 젖도 어린아이에게는 생명의 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람은 소통을 상징하는 괴상으로 공급이 이어지면 무엇이든 그 뜻은 같습니다 여기서 품의 뜻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못, 즉 태근물이 고여 있는 것이고 품은 물이 흐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담겨 있는 연못은 한계가 있지만 흐르는 물은 계속 공급되는 우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근들이신데 실제 그릇의 일종인 접시는 풍에 해랑됩니다 그릇은 높아서 음식을 담아놓는 것인데 비해 접시로는 음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접시는 이동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람의 성질이 이와 같습니다 감추어 놓는데 쓰는 지갑은 접시와 다릅니다 한편 물건을 진열하거나 수북이 쌓아두어 집어가기 편리하게 만든 것은 바로 풍의 기능을 살려 쓰기 위함입니다 서로 모여 대화를 나누는 것도 수풍정인데 마음을 열어보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잔치도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매력 중에 새롭고 풍부함이 있는데 이 또한 수풍정입니다 이는 앞에서 공부한 택수곤과 비교됩니다 택수곤은 결핍과 나고를 뜻하고 이를 뒤집은 것이 바로 수풍정입니다 따라서 풍부하고 새롭다는 뜻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화나 주변의 사건 등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풍정입니다 즉 우물은 흘러나와서 널리 퍼져 나가는 사물입니다 수풍정의 속성을 보며 공자는 처신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상유수정 군자의 노민 권사 군자는 우물의 상을 보고 백성을 위로하고 서로 도우라 권고합니다 이는 우물이 만민에게 베풀듯이 백성에게 베풀고 백성들이 우물물을 나누어 먹듯이 서로 돕고 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백성이 서로 살피면 태평천하라 할 수 있고 정보나 힘 있는 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백성은 따를 것입니다 세상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니 남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높게 떠 있을수록 멀리 비춥니다 여기서 불은 위대함, 지혜, 진리, 질서 등을 일컫습니다 또한 지식인 어른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이 어린아이라면 불은 어른을 뜻하는데 이는 물처럼 어디 담겨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앞발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명, 밝음도 모두 불을 상징하는 것인데 태화역계상을 보면 밝음이 어떤 그릇 속에 갇혀 있는 형상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탄압을 받고 있거나 과학적으로 위대한 이론이 사장되어 있는 상황도 이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갈릴레이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과학적 진리를 발견했지만 그 이론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발표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갈릴레이는 평생 가택에 연금되어야 했고 이 때문에 마땅히 인류가 알아야 할 진리가 한동안 구석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로써 인류 문명의 발전이 커다란 지장을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오래 계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밝음이란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밝음이 갇혀 있으며 사회는 이를 고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괴상의 이름이 혁이 되었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폭발되어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태양이 바닷속에 잠겨 있어도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괴상의 구조를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과역 괴상을 바꾸어 화택규를 보겠습니다 화택규 괴상은 떠오르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든 위대한 이론이 만천하에 공개되든 밝음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밝음이 제 위치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비해 태과역은 불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압력이 형성됩니다 다 큰 어른을 집에 가두어 놓아도 같은 상황이 되는데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은 밖으로 뛰쳐 나갈 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태과역 괴상을 정반대로 하면 산수몽이 되는데 이 괴상은 어린아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른을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이론도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를 억지로 가두어 놓으려 하면 압력이 발생하여 혁명으로 비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때가 되면 그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 진리, 밝음은 위로 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빛이 마음껏 활동하게 되는데 그 상황은 화풍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반대로 뒤집어진 것이 태과역입니다 영웅이 할 일을 못하고 집 안에 갇혀 있는 꼴입니다 만물은 때가 되면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그 길이 막혀 있어도 천지 운행은 해방의 길을 맞이할 것입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언둡했습니다 택중유와 혁, 군자이, 치력명시 군자는 이 괴상을 보고 책력을 만들어 때의 흐름을 밝힌다 사회의 모든 움직임은 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화에는 여기 있어 인간 생활의 모든 때를 밝혀 놓았습니다 농사라든가 국가의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은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란 다름 아닌 미래의 어느 때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때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사람은 때가 도래할 때까지 자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괴상은 태과학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나 화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했을 뿐 괴상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부동계라고 부릅니다 화풍정 괴상에서 우선 살펴볼 것은 화입니다 화는 밝음, 위대함, 어른, 질서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아름다움, 꽃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물론 뜻은 같습니다 풍은 바람이고 나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괴상을 합치면 나무에 피어있는 한 송이꽃입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꽃은 결실이란 뜻도 있는데 꽃이 피었다는 것은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 한 송이꽃을 피운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화풍정의 반대 괴상은 수레준으로 이는 어둠을 헤쳐나가는 형상으로 어린아이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인생이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었습니다 혼돈이 끝나고 결실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앞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그의 모습, 지기둥이 뚜렷해진 것입니다 화는 뚜렷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풍정은 일단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화는 대개 아름다움이나 성공을 뜻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주역의 괴상은 뜻이 같은 것으로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는 조화라는 뜻도 있고 집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가 흩어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수는 가루, 안개 같은 것인데 화는 모여 있어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주는 처음에 수로 시작했던 바 이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화로 변하면서 선명해졌고 우주가 질서를 갖게 된 것입니다 화는 밀집입니다 우주 초기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별은 입자들의 밀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밀집된 것은 단단합니다 쌀이 그렇습니다 밀가루가 수라면 쌀은 단단히 뭉쳐있어 화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화를 단단히 뭉쳐있는 쌀로 상정해 보겠습니다 화는 위에 있습니다 그 밑에 풍이 있는데 이는 풍이 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솥을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나요? 쌀을 익힙니다 솥은 열기나 습기 등을 뜻하는 바 이것이 단단한 쌀 속으로 파고들어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밥이라는 것입니다 화풍정의 이름은 솥을 뜻하는 정으로 이는 익힌다는 뜻입니다 익힌다는 뜻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을 더욱 세련되게 만드는 것도 익힌다고 말하는데 화풍정은 이미 결실을 맺었으면서도 아직 더 나아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은 혼돈스럽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정해지지 않은 수레준이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일단 결실은 맺지만 아직도 미래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화풍정은 나무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로 이는 사방을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태과학에서는 화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활활 불타고 있는 장작더미와 같이 그 불은 비로소 용도가 생긴 것입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목상위와 정, 군자의, 정의, 응명 이 괴상을 보고 군자는 먼저 위치를 바르게 하고 일어나는 사건을 맞이하였다 이는 화가 제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을 본뜬 것입니다 하는 하나의 사건, 결실 등으로 이를 명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제 위치에서 발생하므로 군자는 이에 따라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송이 꽃이 하늘을 향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꽃은 제 위치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한 송이 꽃처럼 성공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는 137억 년 전에 생겨났고 그 후 계속 활동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활동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바 우주가 움직이는 한 시간은 계속되고 또 한 시간이 존재하는 한 우주는 끝없이 움직입니다 대자연의 움직임은 그 내면의 하늘의 섭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양의 존재로서 천지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의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끝나고 나서도 다시 시작하는 영원한 작용입니다 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주의 현상인데 주역의 괴상으로는 진율에 해당합니다 이는 움직임 자체를 나타내는 괴상으로서 자연이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진화의 원동력이기도 한데 진화는 정해진 목표가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자연의 절대현상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뇌로 표현하는데 이 괴상을 살펴보면 아래쪽에 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힘은 애초하늘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자연계에 출연하여 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뇌괴상의 위쪽은 음으로 이는 양 위에 실려있는 형상입니다 양이란 위로 작용하는 힘으로써 위의 음을 움직여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뇌를 닮은 사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레입니다 뇌의 괴명이 우레이지만 이는 일컫는 이름일 뿐 뇌는 우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레 같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뇌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주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바로 뇌입니다 뇌를 이중으로 하여 진이뇌로 표현한 것은 진의 작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뇌는 진동을 뜻하는데 진동이란 양이 발출하는 것을 음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양은 음을 움직이고 음은 양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우주의 현상입니다 뇌는 어린아이처럼 힘이 넘치는 사물을 뜻합니다 청년, 건강, 돌진, 생명활동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운항 중인 비행기, 자동차나 달리는 말 등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화를 낼 때의 모습도 뇌입니다 뇌는 자연계의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로 우주의 작용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뇌는 수에 갇혀 있을 때는 혼돈이 되고 천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강력한 유형을 나타냅니다 뇌는 또한 나아감을 뜻함으로 전진, 창조, 개발, 개척 등의 뜻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우주가 살아 있다는 뜻이고 살아 있다는 것은 바로 뇌로 표현합니다 특히 동물이 그렇고 우리 신체에서는 발을 의미하며 건강하다는 것, 어떤 사업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작용이 끝나지 않은 것도 모두 뇌를 의미합니다 예부터 뇌는 제왕을 표현하는 데 쓰였고 제왕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힘도 바로 뇌에 해당되는데 힘은 우주를 창조하고 또한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자연계는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정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저 활동하는 것 뿐입니다 활동은 때로는 창조하고 때로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본받을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천례진, 군자, 이, 공구, 수성 군자는 자연의 움직임을 보고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반성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레소리는 상징인데 자연의 현상은 미래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군자는 이를 살피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일찍이 자연계를 지배하였고 세상은 인간들 간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힘을 합치거나 배척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세계에는 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인간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의리란 무엇일까요? 이는 다름 아닌 전치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두고 의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배신자가 나오면 그들 전체가 위험해지는데 배신자가 의리 없는 사람인 셈입니다 사업이나 정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리 없는 자란 쉽게 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는 인간의 견고성 문제입니다 삼북지에 나오는 관훈장은 의리가 있고 아주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현덕을 배신하지 않고 어떠한 고초도 견디었던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은 견고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은 몰래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배신당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견고한 사물을 주역에서는 간위산으로 표현합니다 이 괴상은 간단히 말해 그냥 산 같은 존재를 뜻합니다 사회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의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산처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은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변화가 있지만 산 그 자체는 그 자리에서 영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간위산은 또한 신용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신용 없는 사람은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이란 인간의 모든 덕 중에서도 최고의 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토의 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땅처럼 제자리를 지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을 충직하고 절개가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산의 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산을 높고 큰 존재로 보는데요 주역에서는 산을 정지의 개념으로 봅니다 즉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것도 산의 개념에 부합하는데 고난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가는 것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인내라든가 신용 의리 등은 인간 생활에서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번번이 어기거나 변경하는데 이는 산의 덕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은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 그가 산 같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호평을 받고 친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명도 좋아집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 중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없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 신념 철학 등도 산의 덕입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겸산간 군자이 사불출기위 산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 간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생각을 할 때 그 분수를 지킨다 이는 변치 않아야 할 것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군자라는 뜻입니다 역량의 Pass ede